패션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브랜딩을 돕는 최재희입니다. 제가 스타일 컨설팅을 하면서 개인에 맞춤 스타일링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 무드에 맞는 악세사리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악세사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그 무드에 원하는 무드에 악세사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악세사리를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또 고객들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악세사리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착용자가 이 악세사리를 착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세사리 자체가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를 착용했을 때 사용자가 더 예뻐 보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악세사리들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볼드한 사이즈의 악세사리고요. 볼드한 사이즈다 보니까 좀 무겁다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와 가죽으로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악세사리는 착용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의 사용 경험을 가장 중점으로 우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벼워야 하고 쉽게 착용 스타일링 하시기에 편한 악세사리 그리고 또 알러지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객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악세사리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